우리 생츄오리 아이들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면서 밖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닥타오유에는 다이 하얀오리는 덕순이 그 다음에 중간에 꼬순이 그 옆에는 수탁쿠쿠 그 다음에 이 앞쪽에는 거돌이 저 뒤쪽에는 거순이 밖에 나와서 놀고 있어요 꼬순이 쿠쿠 넉순이 다이 하나 둘 셋 육번까지 밖에 나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